번개콩 입니다 구강 엑서사이즈 원본 들어갑니다 원본 들어갑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연구들은 헤드쇼은 현재 완료의 계속 지원법이죠 보여져 왔다 대접속사로 쓰였고 뒤에 주어동사 들어가겠죠 하이레벨스에서 레벨즈가 주어예요 높은 자동화는 임무에 Can put 놀수가 있다 Can 주동사 동사 운영 Put users Put out of 에요 사용자들이 out of loop 루프가 뭐냐면 고리인데 고리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말은 직업을 잃어버린다는 말 사용자들이 할 일 없어버리게 만든다 뭐 이런거죠 리딩하면서 리딩하는 대상은 뭐냐면 높은 레벨의 자동화가 지가하다의 능동의 성질에 현재 분사해요 리딩2 이끌면서 낮은 레벨의 상황의 인지능력을 그것도 소재해 낼 수 있습니다 주여서 이 단어 에슬롱에서는 외워야 되겠죠 뭐뭐 하는 한이죠 상황 인직이라는 것이 있을 compromise 그래서 타협 되어지는 한 타협 되어진다는 말이 조금 조금 낮아진다 이런 느낌을 내포해요 여기서는 이슈얼이 보증한다 해서 좀 올라간다는 느낌이고 compromise 타협 되는 한 능력인데 of users 유저가 to be effective decision 음 능력인데 to be가 앞에 나오는 유저를 시켜주는 투구용사 회용사요법으로 썼네요 자 그러면 사용자들이 되는 자 be 동사 뒤에 또 회용사 들어갔죠 효율적인 decision maker가 되는 실제 능력 능력은 단수 이즈얼 번 주여서요 자 위협을 받게 된다 수동태로 썼죠 1999년도에 뭐 예를 들어서 들어갈 수 있어요 1996 년도에 미국의 항공사인 b757은 crash 추락했어 산에 around cali 콜롬비아에 그 승무원들은 헤드 pp 대각오 지역에서는 이전에 추락하기 전에니까 대각오였어요 잃어버렸어 인지 능력을 행동인데 비행기의 자동화 되어진 pp 비행의 관리 시스템 컴퓨터의 행동에 의해서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인지를 자 이 컴퓨터는 아까 자동 컴퓨터죠 월스 프로바이딩 제공하는 중이었는데 항해를 자 그리고 월스 어네이블 투 그에 맞겠죠 여기서는 할 수가 없었다 들어갔죠 자 어네이블 투 리게인 다시 얻을 수가 없어서 충분한 상황 인지 능력을 투 리즘 다시 시작하다 뜻이죠 다시 시작하여서 빈칸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자 안단한 컨트롤 조정을 비행기에 자 while person does not need 그래서 while 은 반면에게 뜻이겠죠 자 사람이 does not need 필요하지 않는 반면 need to 동사원형 수행하는데 모든 임무를 자 그 사람은 does need 에서 강조 용법이 중요하세요 여기 정말로 need to 될 필요가 있는데 be 될 필요가 있어 being control이죠 of 전치사도 ing 자 관리하는데 컨트롤을 가질 필요가 있어 자 of 뒤에 명사 들어갔어요 what 이에요 무언가 의문사 그 시스템이 주어 are doing 하는 것을 자 in order to so as to 뭐 뭐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maintain 유지하기 위해서 그 상황의 인지 능력을 자 needed가 또 과거분사에요 필요로 되어지는 인지능력이죠 for success performance across the wild variety of conditions and situation 아 시추에이션 다 묶었네요 어떤 인지하면 필요 되어지는 pp 폴 뒤에 명사 들어갔죠 성공적인 수행의 명사 수행을 코러스는 전체 지역이란 뜻이요 가로질러서 넓은 다양한 컨디션들과 상황에 가로질러서까지 그래서 주제는 상황인지의 필요성 상황인지가 있어야지만 위험이 닥쳤을 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자동화를 통해서 위험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1번 마치겠습니다